지금 현재 된거 다 됐습니다. 오케이. 그 격자를, 격자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하려면 여기 그 격자 크기가 있어요. 격자 크기? 그러면은 너무 커지고 그리드 그리드를 원하시는 데를 하시면 되고요. 격자가 뭐라는 거야? 아, 아니요. 어떡하죠? 여기에서 보시면 점 있잖아요. 빨간걸 없애봐요. 점의 간격. 아, 잠깐만. 아, 이 점? 지금 그림을 그리면 점 단위로 그리잖아. 이 점의 간격을 좁히려면 간격을 좁히면 더 상세하게 그려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음 그럼 다 되세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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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감사합니다.